한국에서 부부끼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되게 공감하게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만주때는 부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부부로 작업하게 됐거든요. 부부로 작업할 소감?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고증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냥 두 번째 부부. 그거는 진짜 놀라운 경험이에요. 촬영장에서 촬영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래서 좋았어요. 네네네네네. 그리고 촬영장에서 못했던 얘기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엄청 힘이 되고 이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냥 얘기를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해 주니까 뭔가 24시간 일하는 느낌? 행복한 거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평행실 가면 들을 보고 싶거든요. 其实我更大的感受是因为这是第二次合作,除了Yumi之外,我也是第二次跟导演合作。 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,第二次合作,而你要说到,就我们俩都属于是三剧不离本行的人,反正经常一聊,都是聊一些电影啊,角色啊,人物啊,其实都会, 所以她也是一个工作狂,而且她的工作非常的细致,我也挺矫情,天呐,这太难翻译了,对不住,所以我们俩就是工作,就是能工作到一起去,那个还挺幸运的,对,如果说换一个人,我估计看我这样该挺烦的。 首先,一位先生,我也是第二次合作的工作。 最大的差点是前作比较更熟了,最大的差点是前作比较更熟了,最大的差点。 然后,我和監督和監督都在聊天,各个人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在聊天,都很熟了, 所以,我们也很熟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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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很熟。 所以,我和監督都在一起工作,很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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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有一点兴趣,我很熟 entwickelんです,女人她很熟,很熟,很熟,很熟 through你的出镜物,她和盯督都是 MISS所听的。 ellos一人だけ跟我对戴我们家住 backs近的人,她 avec était绕。 그분들이 찍을 때 거의 현장에 와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줘서 촬영장에 거의 같이 있었죠.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보고 촬영장에서도 보고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돼서 너무 감사했죠.